결혼하려는 자 깨려는 자 불가능한 미션이 시작된다 당신 우리 형 애인 아니잖아 우리 형 옆에서 사랑꾼 사모님 연기하기로 맞먹었어요? 거짓말 아니고 연기 넌 도안이 동생만 아니었으면 오늘 나한테 죽었어 거기 서서 선택해 나야 그 여자야 우리 도안이 작가쥐 저 여자 미친거지? 우리 말아먹기하려고 뭐 작정이라도 했대? 하나는 결혼해달라 또 하나는 하지 말아달라 난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미쳤구나 이지한 드디어 미쳤어